영상 보러가 싶은데 왜..왜 그래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네 시작 어 못보면 지금 못 간다 왜요? 그럼 이건 그냥 약간 이건 그냥 네임스력이 있어 아니 치아키스 마 마 마 페이비 네임스력 내 마음 내 авnie 마 마 페이비 내 주로 외의로 두번 impact 여러분 늘 깨는 것도 알잖아 내공사 진짜 여러분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금색도 있어요 이 곡은 BH3의 시작을 알리는 소곡인데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왜 이게 다 되어있는 거야 장난 아니다 아니 왜 이게 다 되어있는 거야 와 잘한다 안녕 안돼 너 뜯어먹어 진짜야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초콜릿인가 이게 연두색 초콜릿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선물 선물 ㅋㅋㅋ 내 이름은... 진짜 칠칠이 맞아가지고 나 진짜 어떡해 가만히 있어 이거를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나 진짜 어떡해 나 진짜 I'm sorry 나 진짜 오마이갓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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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리 없던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내가 받는 거를 조금 주워볼게 어 종이 커피 아니 우리가 끝나고부터 끝나고 니가 들어오고 여기 것만 여기 것만 진짜 좋아 내가 어 진짜 비켜보겠어 잠시만요 이거 또 맏형이 제일 잘하거든 제이민한테 반하겠고 감싸주세요 정광이 날아갔었네 오빠 한 번 믿어봐 아 보즈 우리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다 알아둬 네 제일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우리 이쁘게 세컬 해주시고 아니 세컬 해주시고 아 세컬 해주시고 세컬 해주시고 안 갈게요 안 갈게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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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아 아 망친 거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 맛있게 드세요 드셨으면 안녕 주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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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요 우리 내일 안녕 안녕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원래 수릉대를 밥 먹으면 안 돼요 아 아 푸딩즈 하트 고맙는데 푸딩즈 아 모야만 영국영화 모야만 영국영화 아 어 일단 이마가 시원하게 까져 있는데요 하하 누굴까요 네 반갑게 일단 틀음소리로 아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팬분들을 한번 아 아 안녕하세요 너무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제 연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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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주가 시원해가지고 좀 잘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어서 네 그 정서 본인이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저 하하 한다 도전! 뷔니아분들 저 뽑지 마세요 빅! 편하게 있어요? 좋아. 근데 저는 조금 무서워요 나 진짜 화면을 캡쳐로 해주셔야 좋을 거예요 이유는 비밀이지만 정말 캡쳐로 하셔야 도연 요리 vs 무진 요리? 근데 도연이는 요리를 한 적이 없지 않나? 그런데도 뭔가 알 것 같지 않나? 헐 완전 아닌데? 여기 봐봐 왜냐면 이건 반짝반짝 빛난데 이건 약간 빼고 다시는 약간 무광이 자 이제 우리 영서 수고하십니다 참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오다 셋 진짜 웃었다 아주 귀여워 너무 많이 길어 이게 뭐죠? 죄송한데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몇 주가 더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아직 볼 기회는 많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상이 나왔죠? 안무 영상이 나왔잖아요 지금 찍을게요 모두가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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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모짜렐라 제 한 skirt 성형이예요 똑똑 게임이 사는 것 같아 어디서 이제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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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고싶어서 참아요 빠이빠이 눈물이 안 멈춰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네요 신남을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 신남이 피어